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이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제3의 검증기관이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국회에서 통과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